결혼, 결혼을 하겠다고 니가? 그러고 싶나 봐. 넌, 넌 아니고? 나는 걔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지. 야, 결혼 그거 막 의리로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아무리 사랑해도. 언니. 야. 니가 아무리 이래도 언니는 따질 거 다 따져서 너 시집 보낼 거고. 나 어떡해? 너 울어? 내가 아무리 끝내려고 해도,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.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고,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져. 너 어떡해? 시간이 없는데 방법도 없어. 어떡해, 언니. 동병아. 그냥 다 내 잘못이야. 그냥 다 내 잘못이야. 아니. 너 잘못 없어. 너 하나도 잘못 없어.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. 언니는 뭐든 상관없어. 언니가 아까 했던 말, 싹 다 잊어. 나는 네가 지금 행복하면 다 괜찮아. 그러니까 시간 없다는 말 하지마. 그런 말 하지마. 엄마. 엄마,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